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찍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나라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죽음을 향해서 무섭게 칠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막을 길도 없습니다 막을 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설레는 감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까? 설레는 감동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꿈틀대고 있습니까? 혹 너무 낙심한 나머지 현실을 외면하고 나만이라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결심한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감동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낙심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도시라는 시골 변방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예레미야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수로와 바벨론이란 두 강대국이 지역과 시대에 패권을 놓고 전쟁하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적으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채 온갖 우상숭배와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음란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1년에 몇 차례 하나님 앞에 몸만 나타내는 제사에 만족했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신앙인답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삶의 예배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등극한 왕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여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환경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행동하게 만듭니다 감동하게 만듭니다 놀라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영원히 살아나게 됩니다 가슴이 뜨게 됩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임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4절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외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왔고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밝히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명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인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일도와 이웃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살아야 될 인생의 무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자기 앞에 자기가 치고 있는 양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찾아오시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깊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질서와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태의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랑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질을 바라봅니다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능력이 조금 있으면 교만하게 되고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신앙인은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는 의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일하고 일에 바빠가지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나를 아신다는 말씀은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일만 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예배를 놓친 적은 없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자리에 두셨다는 말씀이 성별하셨다는 겁니다 구별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리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역과 세계열방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앞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민족과 세계열방을 바라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세울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라 그러므로 넘어지지 마라 어떤 욕이나 핍박에도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예리미야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 사명에 예리미야를 보내고 그 사명에 우리를 보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을 대입하지 말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나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에 말씀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하는 삶이 성도가 살아야 될 삶임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내 재능만, 내 외모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를 의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예리미야는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아,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예리미야는 속이 터들어갑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니, 변망 출신은 제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무슨 열방의 선지자입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턱도 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거절하고 싶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리미야에게 맡기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재앙과 죽음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위로와 칭찬의 말만 해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누가 이러한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변망의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저 안 가겠습니다 저를 제발 빼주십시오 이런 탄식입니다 6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리미야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리미야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시며 주시는 말씀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선지자는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을 잘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움과 핍박도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죽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 자신의 외모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아나 우리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말씀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어느 날에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때에는 전하는 말씀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0편 23편 4절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고 증언합니다 다윗씨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셨습니다 이 자리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임명하시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미셔서 예레미아의 입에 대십니다 이제 예레미아의 입은 예레미아의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40년 동안 예레미아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레미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다른 거짓 선자의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말하는 것을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또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좋아하는 소리만 말하며 사는 성도와 사역자들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울음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네 가슴에 있어야만 활활 타올라야만 가족과 민족과 시대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일어서십시오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0절 말씀은 결론입니다 세계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계획과 구원계획을 선포하도록 예레미아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예레미아의 사명입니다 앞에 네 단어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뒤에 두 단어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갑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죄로 물든 옛생활이 무너져야만 거룩한 새 삶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무너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무너져야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예수 그리토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근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인간의 소리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그리토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토인은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깨끗한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의 거친 파도에 당당히 맞서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눈물과 고통의 길이지만 새로운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때로는 조롱 나가고 때로는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나도 편하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리라고 결심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심장에 불길로 활활 타올라서 내 뼛속까지 타서 들어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항복하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는 다시 나아가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사역을 포기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거듭거듭 펴버리고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가장 괴롭힌 것이 무엇이었을까? 끊임없이 고뇌하고 탄식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이었을까? 박해를 받는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것이었을까요? 목숨의 위협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괴로움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전해도 듣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전해야 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임을 알면서도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드리려고 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죽은 육체에다가 모든 물질과 마음을 쏟아붓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래 살아도 백살인 인생에 이 땅의 삶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나는 이런 가족들을 바라보는 마음에 몸살 나본 적이 있습니까? 잠을 못 주무셔 본 적이 있습니까? 해도 해도 안 되죠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만 이 시대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주름의 사익이라고 해도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매우 두렵고 큰 위험과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과 일토와 이웃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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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